1월 7일부터 9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한 1200명 정도 뽑는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이 공채를 보고 좌절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무 영업 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공채가 20명 정도 그 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사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아 100명도 안 뽑아 아니면 50명도 안 뽑는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중부권 뭐 충청권 해서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5명 정도밖에씩 안 뽑는단 말이에요. 채용을 이렇게밖에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보면은 뭐 사무 영업 IT는 이런 조건이 있고 운전 전동차는 이런 조건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다른 데는 조건이 붙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차량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차량은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술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되는 건데 대부분 사무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쓸 때 2번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신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는 면접에서도 내가 기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차량과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을 내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면접에서도 힘들어지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일반을 갈 그 일반을 갈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다섯 명 안에는 들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수송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기계 쪽이 많이 뽑으니까 차량 쪽이 많이 뽑으니까 이쪽을 내가 노려보는 것은 어떤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기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봤을 때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발 소신 지원해라 눈치 지원하지 말고 특히 이제 요즘에 올해 들어서서 이 철도공사 나오면서 눈치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눈치 지원하지 말고 제발 소신껏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